안녕하세요. 민호특공 되세요? 네. 아니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게 잠깐만요. 모자 위에 좀 보여주실래요? 아니 우리 잘생긴 우리 장민호님. 어떻게 브로치까지 이렇게 하고 계시고 어느 정도 팬이시길래? 광팬이죠. 아니 왜 이렇게 장민호를 좋아하시는 겁니까? 멋있잖아요. 아니 정말 그냥 잘생겨서만 좋아하시는 거예요? 아니 노래도 잘하시고 인정도 좋고 좋은 것이다. 4방면에 넘버원. 민호님 파이팅! 지금 달라서 본다니까 너무 설레지 않으세요? 아 설레요. 30날 기다려줍니다. 네. 그러면 우리 장민호님 관련해서 또 다른 것도 구입하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? 많이 있죠. 아 그래요? 네. 민트색으로 오늘 입으셨어야 되는 건데. 그럼 옷도 있으세요? 있어요. 아 민트색? 후드티하고 찬원이 이찬원 씨하고 합동 공연할 때 세븐세븐 그... 아 그것도 가지고 계시고요? 네 여러 가지 있어요. 앨범도 설마 사셨나요? 샀어요. 근데 이번에 걸 못 사서... 아... 또 사실... 오시면 설 수 있으면 좋겠는데... 아... 어쨌든 라이브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. 네 영광이에요. 너무 멋있으실 거예요.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 장민호님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. 지금 이제 미국 오실 거 준비하고 계시거든요. 네 민호님 건강 조심하시고 오시면 파이팅 합시다. 네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. 오 사진 다시 한 번. 아 이뻐라. 감사합니다.